대전 MBC 사장을 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영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규정에 어긋난 건 없다며 방어했지만 이 후보자를 직접 겪어본 대전 MBC 구성원들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부터 3년간 이 후보자는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주말 골프비 1,500만 원과 서울 도곡동 자택 인근 제과점과 식당 등에서 쓴 4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적으로 쓴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에 쓰셨습니까? 대전 MBC 사장 사임 1개월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 추진비와 관용차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특정 백화점에서 수만 원씩 20회 넘게 결제한 내역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대전 MBC 사장 하실 때는 와인 사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 만 원도 사적으로 쓴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CEO가 광고 유치를 하거나 협찬 유치를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 바로 그런 업무입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요르단 현지 취재를 비롯해 주한 이라크 대사와 이집트 대통령 인터뷰, 아랍영화제 등 과도한 중동 뉴스로 방송을 사유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작진의 편성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중동의 독재자를 만나가지고 뭐 알아볼 과실을 해요? 저희가 최근에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후보자가 인정받아야 될 경영마저도 매도당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례가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 MBC 구성원들의 성명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언론 노조 MBC 본부 대전지부는 60년 대전 MBC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었다며 이준숙 후보자의 당장 사퇴를 촉구했고 대전 MBC 기자회와 영상 기자회도 지역방송을 훼손한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도 대전 MBC 뉴스를 망친 이준숙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